유아와 함께 그려줄 수 있는 퀸 네 이승전이었습니다. 둘 셋! 하얀 전수 퍼!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볼링장에 왔잖아요. 네 왜 왔냐면 아프세요? 네? 아프세요? 아니요 안 왔어요. 설명합니다. 네 저희 오늘 왜 볼링장에 왔냐면 우성이랑 세빈이가 이번에 아육대에 볼링이 나가게 됐어요. 네, 설득집 아육대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힘들었어요, 가르쳐. 볼링은 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연습을 할 겸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연습점이요? 네, 연습점 할 겸. 같이 연습할 겸. 근데 여기가 또 락볼링장도 같이 하는데요? 아니요, 락볼링장이 없고 여기는 그냥 순수 볼링대. 아, 근데 또 여기서 아육대 촬영이 또 있다고. 아, 진짜요? 여기서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연습한 거예요. 원래 다른 곳이었지만 여기 인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를 이제 이렇게 읽는 연습도 했는데요? 익히는. 익히는. 제가 세빈이하고 저희가 게임을 해서 할 거예요. 먼저 하시죠, 세빈씨. 제가 먼저 할까요? 적게, 적게 썰어트려야 된다, 적게. 적게? 응. 여기서 해요, 형? 어. 오, 3번. 난 딱 저 왼쪽에 하나를 노리겠어요. 갈게요. 똥통각이죠? 똥통각이면. 어, 야, 스트라이트도 있네, 이거. 어, 여덟 개나 했어. 제가 그럼 여덟 개. 3개만 남기고 스트라이트도 되는 거잖아. 이겼다, 이겼다. 누구 가져가야 할 거야? 저요? 저 일단. 아까 봤지? 세빈아. 네? 봤지, 봤지. 누구 가져갈려나? 아, 고민되는데? 나를 안 뽑는다고? 그만 고민해. 저 일단 상호 형 가져갈게요. 진짜, 진짜 모르는 건 없다. 저는 태웅이 가져갈게요. 어? 나 안 뽑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안 뽑아? 오케이, 하나.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한 번 더, 한 번 더. 너 일부러 내가 해놨어. 어우, 좋아. 자,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것은 1등인데. 자, 하겠습니다. 알파고, 알파고. 나, 나 별빵 알파고잖아. 와, 일곱 개 쳤어. 세븐. 야, 어디 쳐? 세븐 스페어치듯이. 나 언제 쳐? 넙.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할까요?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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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게요. 난 상일이 형. 난 상일이 형. 야, 나 좋았어. 상일이 형. 난 상일이 형 가져올라 그래. 야, 하이. 파이팅. 자, 우리, 우리 세빈 팀. 잘 봤을 때, 세빈 팀.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잇. 하나, 둘, 셋. 아잇. 뭐 대체하고 이기니까. 졸린 팀. 먼저 해, 먼저 해. 먼저 해, 먼저 해. 왜왜왜왜. 아, 그래? 가위바위보 형.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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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지. 자, 렛츠고, 상호 형. 상호 형, 가자. 상호 형, 가자. 상호 형, 가자. 형. 형, 가자. 오, 좋아, 좋아, 좋아. 상호 형. wednesday 할 수 있어. 이나.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어, 예. 형, 형은 할 수 있어. 화이팅. 형,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안 맞는다고? 아아. 충분해, 충분해. 아, 이게? 네. 이게 안 맞아. 나이스 닳았다, 닳았다 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대호형아 이 정도면 내가 인정해줄게 게임 자 부탁합니다 수박 수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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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a yeah 야OO 장르빈 진짜 살벌하게 하네. 와... 절망적이다. 절망적이다. 어렵냐? 아니, 이거는 스페어 연습이었어.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냥 쳐. 안녕.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있으면. 프로의 세계는 이렇게 냉정해요. 나이스. 그리고, 우유. 와아다. 우유, 우유. 하늘, 우유. 우유. 하늘,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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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cause, we're going to win. 어? 언덕이야? 야, 좋은 게임이었다. 좋은 게임이었어요. 좋은 게임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 생일이 나랑 옛날에 비슷했는데. 그러니까요. 맨날, 맨날 나랑 100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디 지금 맹자한테 4대 줄이야. 그거, 보호해주세요, 원래. 4대기 아니고, 이런.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예상 외로 상호랑 수현이 형이 너무 잘 치고 예상 외로 상일이 형이 너무 잘 써줘가지고. 근데 팀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잘 뽑았어요. 잘 뽑은 것 같아요. 우리의 초록색 팀. 이 쪽이면 이번에 아역대가 1등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처음 이렇게 딱 상일이 형을 뽑았을 때 아, 상일이 형은 정말 잘 치면 정말 잘 치는데 복불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팀을 뽑지 못했습니다, 세빈이가 다 이겨가지고. 꽃받침. 자, 하나, 둘, 셋. 네, 세빈이는 팀이 이기게 됐네요. 이렇게 저희 초록이 팀이 이겼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역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역대가 우승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면. 야, 오늘 처음은 해야 해요. 자, 우석이, 세빈이.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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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